지났는데 개 주인 아직 그 모르죠. 주인 모르고 그다음에 큰 개 안락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먼저 이게 어떻게 된 사고인지 알아야 될 텐데 시사평론가 장예찬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누죠. 어서 오세요. 이 사건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이 사고 남양주시 진건육의 한 야산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 현장 공사장이 드문드문 있는 인적이 드문 실골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당시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을 유력히 공개한 걸 한번 보게 되면 붉은색 상의를 입은 50대 여성이 야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CCTV 영상에서 사라졌다가 잠시 뒤 내려오는 모습이 잡히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대형견이 여성의 팔을 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잃은 여성이 넘어지면서 공격이 더 격렬해져서 3분 넘게 몸싸움이 이어졌고요. 여성은 이 개가 사라진 이후에 힘겹게 언덕을 내려와서 길 건너 공장 앞에 쓰러졌고 지금 공장 직원이 이 여성분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했지만 결국 1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여성이 목 뒷덜미 등에서 출혈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고요.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CCTV 영상 방금 보셨겠습니다만 굉장히 끔찍한데 일단 문제의 개는 어떻게 포획을 하게 된 거예요?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 인근에 불법 개 사육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앞에 입과 털 부분에 피가 묻은 채 배회하고 있는 대형견을 발견하고 마취총을 쏴서 포획을 했습니다. 개는 몸길이 150cm, 무게 25kg가량으로 풍산개와 사모에 대해 잡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런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견주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견주가 물게 되는데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저 개의 주인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당 견이 포획된 장소가 사고 발생 지점에서 30m 쪽에 있는 불법 개 사육장이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사육장이 중대형 견들을 불법적으로 키우는 곳인데 처음에는 그곳에서 탈출한, 그곳에서 키우던 개가 아닌가 했습니다만 사육장 주인은 처음 보는 개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평소 몇 번씩 밥을 훔쳐먹으러 오긴 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본인이 키우던 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초유의 동물과 사람의 삼자대면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주인은 찾아야 되겠고 방법은 없으니까 인근의 사람들과 이 개를 만나게 해서 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친밀감하고 또 복종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누구를 따라가는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이걸 먼저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야산,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다가 개를 풀어놔서 이 개가 자기 집을 찾아서 어떻게 가는가, 이걸 찾아서 그 경로를 통해서 주인을 찾자라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있었던 현장 검증에 여러 동물 전문가들이 함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왔나요? 일단 검증 결과가 당장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합니다. 현장 분석 결과 등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할 부분이 있는데 다만 한 전문가는 이 개가 반가워한다고 해서 다 주인인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도망친다고 해서 주인이 아닌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이 개에게 잘 대해주지 않고 엄격하게 대했다면 주인 보고도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견주를 찾아야 되는데 대면 조사 결과만 놓고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저게 떠돌이게, 그러니까 유기견일 가능성도 높은 거죠. 지난 3월 인금부터 인근에 야산을 배회하기 시작했다는 마을 주민들의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는데 목줄이, 오래된 목줄이 변색된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누군가 키우다가 유기하게 됐거나 탈출하게 되면서 떠돌았던 견이 아닌가, 개가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기견이라는 건 한때 누군가의 가족이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어쩌다가 사람을 해칠 정도의 공격성을 띄게 된 건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견주가 특정이 돼야 책임도 묻든지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것 같은데